센터링님 그 제가 템토리.. 와 라라님.. 캐리 미쳤다.. 라라님 캐리가.. 뭐야 1판 첫 번째 판이랑 두 번째 판에 라라님 킬로우 자르르고 올라오는 거 봤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 됐다.. 어? 어울리지.. 윈드팜 좋지 윈드팜 좋지 어.. 좋은데? 아까 또 딱 했던 말인데 다행이다.. 근데 그거 알아야 돼.. 개발자들이 우리 방송 보고 전략을 다 알 수도 있어.. 그래서 수루탄 폭 날라오는 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마 분명히 이거 몰려다닐 거거든요.. 러쉬 조심하셔야 될 듯.. 러쉬 올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할 거 다.. 천천히 천천히.. 자기장 줄고 나서 들어올 수도 있음.. 확인.. 이거 오른쪽으로 오는 건 안 보였어요? 어 온다 온다 온다.. 오른쪽 한 명 본다? 오른쪽? 오른쪽 봐줘.. 뭐야 라라님.. 붙어줄까? 여기 앞에도 하나 있다.. 여기도 하나 있다.. 여기 둘이다.. 여기 둘.. 여기 둘이다.. 나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이거.. 간보고 있다.. 서로 지금 간보고 있는 거 같거든.. 라라님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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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명이잖아.. 아 하나.. 왼쪽 왼쪽 온다.. 이거 러쉬 온다.. 이제 온다.. 추유소 쪽.. 잠깐만 여기 제가 볼게요.. 확인.. 나 백업 하러 가.. 어.. 뒤로 돌아가야겠다.. 이거.. 여기 여기.. 한 명.. 확인 확인 확인.. 들어갑니다.. 5명.. 기절이고.. 한 명 더 여기 있으니까.. 거기 3명 있는 거거든요.. 설치하는 건 없어.. 이거.. 초록색.. 초록색.. 초록뒤.. 둘이 살아났어.. 러쉬 할게.. 어 뭐야.. 다운다.. 아.. 피 없어.. 이제 빨리 가야돼.. 아.. 나 중단.. 됐어.. 빨리 가야돼.. 어디.. 어디서.. 제 앞에.. 제 앞에 한 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도왔다.. 도왔다.. 시드가 여기 있었네.. 영식이가.. 나이스.. 아예 천천히.. 왔다..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이 방탄 모래 폭풍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공사정.. 나 포지션 못 들어가지.. 적배옥사 하나.. 적배옥사 하나.. 적배옥사 하나.. 지옥.. 지옥.. 하나 있다.. 그.. 유조차지? 어.. 유조차지.. 지옥.. 내 앞쪽 하나.. 내 앞쪽 트럭 하나.. 사이먼 왼쪽 간다.. 조심해.. 모래 폭풍이야.. 어.. 확인 확인.. 둘 찍힌 거.. 하나 기절.. 둘 기절.. 나이스.. 유조차.. 유조차.. 아.. 내 앞에도.. 유조차 하나.. 클래치 할게요.. 나이스.. 내 기절한 거 하나 있다.. 핀 찍은 데 기절한 거.. 나이스.. 나이스.. 무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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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타와대.. 할배가 옥타왔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우리가 너무 쫄았나? 뭐지? 우리가 너무 열심히 했나? 아니.. 아니.. 맞아.. 이거 김치껏 맞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뜰함.. 중요하지.. 라라님 나 안쪽으로 더 들어갈게요.. 이거.. 응.. 나도 그럼 같이 붙을게.. 저기 3명씩 줬다.. 이거 중앙 5호는? 많이.. 중앙 5호는? 중앙 5호 맞았다.. 중앙 5호 맞았다.. 중앙 5호 맞았다.. 둘.. 둘 맞았다..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옥탑스 앞에.. 옥탑스 앞에.. 옥탑스 앞에.. 하나.. 나이스.. 너무 잘해 우리 팀.. 잘 먹었다.. 이거는.. 개발자라서.. FPS 나오고.. 라라님 폭.. 제대로 들어간 거 같은데.. 아니구나 폭이.. 아 나.. 나 두번 맞추긴 했어.. 폭.. 아 근데 다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라스트.. 아 그래.. 싸운 게 낯었는데.. 여기 있었네.. 나이스.. 살릴게.. 깔끔하게 1라운드 땄네.. 이야.. 좋다 좋다.. 이제 칼퇴근이 계시던데.. 일라 매너 맞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 말해주세요.. 한 손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아.. 확인.. 탄.. 탄창 끼세요.. 네.. 네.. 어디? 경찰차 뒤에 하나.. 지금 경찰차 아직도 있어요? 경찰차 뒤에 아직 있는 거 같아요.. 하나.. 폭제대로.. 둘 폭제대로.. 아.. 경찰차 터졌는데.. 안 죽는데? 없다.. 설대.. 설대.. 설대먹협.. 나이스.. 나이스.. 설대 폭감.. 폭 맞았어.. 폭 맞았어.. 폭 맞았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설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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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 하나 기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스트.. 라스트.. 확인 확인.. 잘 먹었다.. 컨테이너까지 붙을게.. 라스트.. 잡아도 돼..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나이스.. 폭 제대로 들어갔다.. 좋아 좋아.. 8병.. 어.. 나이스.. 0패 보상이라.. 해체키드 하나씩.. 해체키드 하나씩 들어.. 안 되나 돈? 우리 공격이잖아.. 아.. 그러네.. 아닌데? 해체시간만 줄인다고 써있네.. 아.. 그래? 설치 시간.. 아.. 용식이만 그건가? 내가 용식이.. 왜 자꾸.. 원래 용식이가 맞아? 아.. 용식이요.. 아.. 그치? 알잖아.. 용식이가 뭔가 더.. 탈죠.. 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나 들어가볼게.. 나 설할 수 있나? 해보면? 설 아직 안 돼요.. 오케이x2 앞에 앞에.. 저건웃이랑 사이먼 하나 커.. 오케이x3 버스 기절해.. 나 갈게.. 아.. 저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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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갔는데 왜 안 깨죠?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칼로 잡았어.. 설할게.. 아.. 내 앞에.. 하나 커.. 나이스.. 한 명 더.. 하나 더 똑같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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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완전 핵 부자인데?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라르님.. 칼이 미쳤다.. ㅋㅋㅋㅋㅋㅋ 우리 다같이 밥 한번 사줘야겠는데.. 나중에 물론.. ㅋㅋㅋㅋㅋㅋ 저건웃 온다.. 저건웃 왼쪽 트레일러 쪽으로 온다.. 저건웃 피해.. 저건웃 피해.. 저건웃 피해.. 나.. 나.. 나 설 할게요.. 백업 좀.. 어.. 여기 하나 있어.. 아냐아냐아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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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때.. 저건웃.. 아.. 나 죽을 거 같은데? 저건웃.. 저건웃 피해.. 왜 안맞아 저거.. 하.. 잡았네.. 하나 저건웃 사운드.. 어.. 수다 짤.. 설 때 지금 저건 있어요.. 오케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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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고마워.. 무서웠다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뒤 뒤 뒤.. 여기있다.. 무너진다 아래.. 우리 시드는 어딨어.. 시드 부숴아야겠다.. 나이스.. 나 뭐.. 수나 한 것도 없는데 끝났어.. 진짜..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팀을 대체기에 API.. ifall.. 헹구.. 그쪽 실패.. 퇴근히 대체.. перед batteries.. throughout.. 선구.. Hard 1 curva.. mun Eye.. 어디갔지..? 칼.. 무슨.. 친척수.. itt 예전.. 이건 핵 mm.. 다ALB. heroes은 에러.. 뒤로 CM winning.. 퀄리.. 퀄리고 della.. 퀄리 끝.. 퀄리 끝.. 나이스 와 이번판 한거없네 아이 너무 순조로운데 아무것도 안 봐x2 나이스x3 짜릿짜릿하자 이제 제대로 또 하실수도 있어 섬마 매너 아 내가 팀플 너무 잘맞는다 아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x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라라님 캐리가 뭐야 1판 첫 번째 판이랑 두 번째 판에 라라님 킬로우 짜루룩 올라오는 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 신트리님이랑 같이 선수 올라가는 거 안 보이고 어 왼쪽 살이 난다 바닥 사운드 어 바닥 사운드 난다 여기 B쪽으로 하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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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핑 2번 핑 선수 밑에 이거 디드라고 하는 거 조심 이거 따개비클이에요 따개비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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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개비클? 오케이 확인 B쪽 조심 B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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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비 온 거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거기 있던 거 즐거운 거 크림 보여줘? 아래 내려갔어 아래 내려갔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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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그래? 계단 아래 이거 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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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배? 나이스 2명 다운 나이스 넘보다 잘하는데? 1군 맞지? 안 돼 안 돼 위험해 이거 안 돼 섞었대잖아 아 섞었대? 아 그래? 왼쪽에도 하나 여기 P 찍은데 라라님 여기 P 찍은데 아 확인 확인 기다려봐 스캔보고 한번 찍어줄게 아 보인다 기절 기절 그거 기절 나 이거 따개비 쪽으로 가볼게 확인 좀 크게 돌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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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좀 그만해 왜 그래 하하 나이스 나이스 MPX 이거 안 쓰는 거지 나 가져간다 나 가져간다 뭐야 오빠 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고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준비 정리 아 나 이거 올라가다가 동선 꺼여가지고 아 이거 안올랐어 선수라에 선수라야 이거 또 못가줬는데 이야 들어가있어 어 떨어졌다 하나 어 떨어졌다 하나 나이스 뭐야 뭐 다 잡아 하나 더 내 밑에 내 앞에 내 앞에 아 페이브인가 하나 더 킬 중배 쪽에 있는거 같은데 내가 시들어서 설치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데 나 갈게 나 갈게 나 거기 있어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킬 킬 방탄 깼어 방탄 깼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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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머리만 들었는데 한방에 안죽었어 뭐야 개발자 바라균님 하연 아 나 어제 진짜 그 지코에서 개발자분들이 9킬 대 정리해주신거 올려주셨다? 어제 나 1등 했어 보여요? 5등 21킬 3대스 했더라구 그래서 나보고 하나도 안 친절하 나 이게 왜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나 너무 웃겨 여러분 드디어 프로젝트 D의 알파테스트가 막을 내렸는데요 사실 저는 서든어택 이후로 이렇게 푹 빠져서 게임을 해본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광고라서 억지로 하는 말이었다면 딱 한번 플레이 해보고 말았겠지만 푸디 알파테스트 기간 동안 제 생방송을 1부는 프로젝트 D 2부는 서든어택 이렇게 나누어 할 정도로 푸디의 진심이었습니다 서든어택처럼 속도감 있고 역동적인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무엇보다 게임 개발자분들이 유저분들과 인플루언서분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생방송 Q&A 시간도 가져주셔서 알파테스트 때보다 더 멋지게 다듬어진 프로젝트 D를 만나볼 수 있을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이런 게임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쉽게 알파테스트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열릴 베타 테스트나 게임 출시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꼭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하면 10배로 재밌는 게임입니다 진짜 장담할게요 백문이 부려의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백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게 낫겠죠? 저처럼 여러분도 오래간만에 재밌는 게임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